그래서 궁극적으로 상체를 키우고 싶은 이유가? 상아체를 잘 키워서 몸 좀 만들어서 지금, 지금은 딱 79인데 이 정도에서 한 5kg 정도 찌우는 느낌에서 근육량 좀 늘리고 그 5kg를 기능적으로 다 돌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빡세? 빡세죠 이게 운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근육량도 늘고 자칫 잘못하면 지방도 느니까 이걸 가만히 두면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저는 이제 80kg든 90kg든 100kg든 미스쿠 선수들이 100kg인데도 엄청 날렵하거든요 본인들이 근성장을 하든 뭘 하든 체격이 커지든 그거를 기능으로 끌어오는 훈련을 되게 많이 해요 축구는 계속 뛰니까 이게 몸무게가 저울수록 훨씬 좋거든요 근지구력이 좋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짧게 뛰고 짧게 뛰고 이러니까 그게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근육은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이제 기본적인 철학이거든요 그렇죠 오프를 하면서 몸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몸에 힘을 빼기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힘 빼다가 이게 힘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차라리 수영 배울 때도 죽을 뻔한 게 40분 동안 계속 힘 빼는 거예요 엄마는 죽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배우더라고요 오웅 와... 이게 지금 줄이 다르다, 씨. 힘 봐라. 지금 형님의 연료는 공기와 산소예요. 몸 좀 들이마시고. 봐봐. 투명 의자 있는 것처럼. 몸 사용하세요, 그렇죠? 투명 의자. 투명 의자. 아, 뭐해? 5, 4, 3. 아, 뭐해? 저는 기본적인 스텝이나, 밸런스나 이런 거는 어떤 스포츠에 다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냥 레드부터 할까요? 레드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레더, 레더. 레더, 아, 레더. 레더라고 말하면 몰라요, 사실. 사다리라고 해줘야지. 돌아올 때, 맥스킬 들어갈게요, 맥스킬. 좋습니다. 그냥 힘 쭉 빼고, 내 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렇게. 좋아요. 좋습니다. 아,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죠. 왜냐면 형님은 상체가 굳은 상태에서, 하체만지고 움직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전신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페인팅 동작을 할 때도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데, 3세트만 할 거예요. 다행히 가능해요. 와, 일도 안된다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지. 탁재, 조금만 더 움직일게요. 저기에, particuliers인지. Let's go. 됐습니다. 좋아요! 굿! 탁재, 엄청 움직일 거예요. 아아 최고다 한번 더 할게요 잠시만 이제 왔어요 왔어요 공을 앞에 두면서도 이 페인팅을 많이 쓰라고 이걸 하다보니까 갈 때도 예전에는 이걸 엄청 많이 좋은 훈련이에요 그래요? 좋은 훈련이에요 하는데 지금 한 거는 빠른 스텝을 하는 거고 이거 스텝을 빨려 아까처럼 목에 좀 맞춰서 맞춰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이걸 시킨 거잖아 축구에 도움된다는 지금 와이드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천천히 해보시겠어요? 그냥요 자 여기서가 저희가 좀 고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연스럽게 내 몸이 이쪽 가니까 발꿈치가 이렇게 향해요 아 그렇게 돼요 우리가 걸을 때 앞으로 걸으면 발꿈치가 어디 향해요? 앞으로 이쪽으로 향하면요 옆으로 이쪽은? 왼쪽 왼쪽으로 수비나 공격이나 경합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밀잖아요 서로 그러면은 발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대부분 쳐요 이쪽으로 밀셔야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밀셔야 돼요 왼쪽은 앞에 방해물이 없었던 스텝을 이용한 띠는 거였으면 이제 방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피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걸 형님 먼저 한 번 해보실래요? 형님 그냥 이거 저기까지 제일 빨리 가겠다 빨리 오케이 자 어깨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쵸? 어깨 집어넣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최대한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집어넣고서 응 이 친구한테 백을 보여줘야 돼요 아 뒤로 보여줘요 네 그래서 동작이 어 이렇게 가버려 야 좋아 안쪽으로 당겨요 안쪽으로 당겨서 그렇지 좋아요 아 네 이제 동작이 다녔어요 네 여기 한 번 가고 한 번 가고 네 다시 부드럽게 이렇게 가볼게요 좋다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어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게 뭐였냐면 이 발이 나가는 거 갔을 때 이게 돌아와야 돼요 아 이게 빠르게 돌아와야 돼 제가 긁는 소리 들리죠 그치 그래서 있을 때 이렇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되게 잘 캐치하셨어요 되게 잘 캐치하셨어요 하체가 낮잖아 지금 무게링심이 낮아야 되니까 굿 좋아요 그럼 선수님이 이런 훈련은 처음 접해보신 건가요? 아니 아무래도 저희도 했죠 뭐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의 90%는 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나머지 10%의 약간 디테일함 근데 그거를 약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근데 그 안에서 좀 더 가장 기초적인 거를 좀 정확히 좀 잘 짚어주는 거 같아요 왜냐면 축구 선수들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가지고 그냥 볼을 차기 위해 뭔가 약간 도입? 뭐 당연히 이제 좀 몸업식으로 좀 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깊이 있게 좀 더 수업을 받아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아 오랜만에 또 마랑이랑 또 같이 이런 수업을 같이 하기가 너무 좋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도 좀 더 같이 저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오우 내가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그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가면 본인이 뒤로 빠지든지 오른쪽 빠지든지 알아서 하시는데요 오케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그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빠르게 반응하셔야 돼요 굿 굿 굿 굿 굿 아 좋습니다 이제 한번 더 thereby 굿 itable 굿 굿 우 굿 굿 굿! 고! 굿! 앞으로!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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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를 밟을 거예요. 이거는 얘가 공격수를 좌우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공격수가 치고 나갈 때는 이 친구 가석을 보면서 그 다음에 골반 틀어서 가는 거거든요. 골반 틀어야 돼? 그렇죠. 근데 골반이 반대 골발로 나가는 거예요. 골반만 틀면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뛰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좋아요. 굿! 사이드 스텝. 골반 스텝. 이렇게 해놔야겠다. 굿!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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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기했던 거죠. 횡으로 가는 것들이 조금 대부분의 한 60% 이상이 반 이상이 횡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스텝을 잡고 이 느낌이란 말이지. 물론 뒷공간을 뛰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안 뛰지. 당연히 뛰겠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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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습관적으로 대부분의 우리가 이걸 많이 배우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스텝을 많이 배워요. 이거. 맞아요. 알아요. 확실히. 이걸 좀 배우지. 여기서 이건 알아요. 뭔지 알지. 맞아요. 알아요.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되니까. 세. 컷. 이게. 형님이 애매하게 소개하셔서 그래.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안 밀어요. 팔만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밀면. 제 무게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형님 쫓아오시면. 형이 저 밀어주는 거예요. 이 친구 오면. 나는 이걸로 해서. 추진력으로 간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미치고 선수들 보면. 으악. 이렇게 막 미는 게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이걸. 너 밀고 가는 거야? 손으로만 미시면 돼요. 여기로. 여기도 안 간다. 네. 미셔 보세요. 오. 훈련이에요. 이거. 손 밀어보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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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훈련이에요. 장난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만 밀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 오늘 했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저거. 이거 봐. 이거봐 씨. 이거봐 씨. 야아. 하 stress. 으익 으윽 으악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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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아아. 저 형님 다르네. 스택스 사시면 돼요. 저희가 스택스 사시면 돼요. 최선toi 팀용.